여러분, 뒤에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진짜, 아, 네. Thank you for the waiting. 이 시간까지 지켜봐주신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지켜봤어요. 야, 그래도 무대, 무대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아, 지민이 이거 그 자기 1절 끝나고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팽인 줄 알았잖아. 아, 고맙습니다. 지금 얘 잠 깬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래서 약간 스톱 맞은 상태. 근데 사실 그 돌아오면 우리가 상보다 사실은 퍼포먼스를 더 원했었어요. 예상을 못 받은 건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네. 가서 직접 받아라. 뭐 이런 뜻으로 저희는 알아듣었거든요. 솔직하게 안 하셨다는 건 좀 거짓말이거든요. 아, 그건 이제. 제일 아시고 했는데. 아, 야. 아, 이게 되게 돼. 그건 이제 뻥이고. 네. 솔직히. 그게 너무 웃겼어. 그럼 이거 2의 여러분 이제 왜 나한테 다들 이러고 있다. 아, 아, 이렇게. 야, 그거 올려, 올려야 돼. 그리고 이야기해도 제가 남준이가 물병 세우는 걸 했는데 야, 이거 세우면 상 받는다. 야, 말 조심해. 기상 난다고. 야, 내가 물병 때문에 그를 못 받았다고 기사를 한다고. 상 받기 한 10초 전에 이 형이 물병을 던진다니. 아니, 죄송한데 원래 지민 씨가 조용히 하고 계신데 지민 씨가 원래 옆에서 하고 있었어요, 맞죠? 맞아요. 근데 네가 그 말을 했잖아, 옆에서. 아니, 그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 누가 했냐? 내가 했나? 재욱이 했나? 누가 했어? 야, 이거 하면 상 받는다. 이거 하면 상 받는다. 상 받는. 제가 기사를 이제 뭐 수상 불발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몇 개 봤는데 아, 불발이긴 한데 불발은 아니고요, 사실. 놈이 처음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단독 노미네이션에 단독 퍼포먼스를 처음 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등장적인 신경을 보자고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곳에도 우리의 영향이 닿는다고 생각하면 엄청 기쁜 일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일이고 아무것도 여러분들과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방사선단은 한 방에는 절대 안 됩니다. 네. 한 몇 방 때려야 돼. 네, 몇 방 때려야 돼, 맞아요. 딱 방, 딱 방. 같은 것도 했을 때요. 옛날에 그 태용 씨가 그 계단 C 한 번 했었잖아요. 첫 번째 계단은 올라갔으나 네. 두 번째 계단은 뭐 내려간다요? 네, 아니야. 두 번째 계단은 뭐더라. 네, 두 번째 계단은 뭐 조금 떨어졌다가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네, 이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아, 후퇴 안 했어요, 저희 아직? 한 번 갔다가 빡 가두는 거야. 오케이. 아, 투스텝으로 가냐. 바로 다음에 투스텝, 투스텝 가면 돼요? 오케이, 2022년의 모티브는 투스텝입니다. LA로 바로 투스텝해서 갑니다. 네, 두고 보세요. 아, 진짜. 미국 아미분들은 잘 쉬어야 되고 한국에 계신 아미분들은 밤 셋을 보고 그렇죠. 무대 보고 나서 이제 아, 됐다, 사자. 됐어, 됐어. 띠링띠링 업 항상 마무리는 브이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해야죠. 오늘 샴페인은 없지만 여러분이 저의 샴페인입니다. 사실 샴페인 준비했었는데 수상 그거 보고 나서 저희끼리 다 마셨어요. 네, 다 따버렸어요. 나 혼자 지나가서 먹으려고. 고생한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 박수 한 번 칠까요? 아, 고생하세요. 아, 고생하세요. 아, 진짜 만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오늘 만나요, 우리. 맞아요, 그램이도 그램인데 우리 빨리 얼굴 좀 봅시다. 만나요. 마지막으로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카메라에 다 나오게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요 아미 그래 고마워요 아미 합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하나 둘 셋 고마워요 아미